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여기 공동 ja 으 으 으 으 그렇죠 으 으 으 으 아까씨앗꽃이 아주 마음대로 할께요 저기가 오르고등학교 저기는 운동시설도 있고 아까씨앗꽃들이 많이 피었어요 물반공단이니까 소를 다시한번 해보자 아우 저거 약간 비다니는거 있네 아우 저거 약간 비다니는거 있네 먹으라 아이고 맨날 그것도 못 잡아보고 으 으 으 으